이재명의 범죄 이 부분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재명으로 재판에 화염이 오는 것을 잠시 막아주는 방화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용희였는데 김용희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도 작다고 해서 지금 항소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법정에서 구속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래서 이재명은 더욱더 불안한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류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사법부의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정치권 눈치 보지 마라.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성이고 신속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런 것을 거듭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일성이 재판이 늘어지는 거 이거 상당히 문제 있다.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게 첫 일성이 들어가 있어서 이재명이 가장 지금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용희는 예를 들어서 불법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 이래가지고 추징금이 6억 7천만 원 돼 있고 유죄가 인정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결국 이재명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핵심 측근인 김용희는 통해서 그는 부정하고 있지만 민간업자들 뒤를 봐주고 그들로부터 검은자금을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지난 대선 경선 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썼다. 이것이 지금 김용을 구속하면서 법정에서 조병고 판사가 판결문에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곧바로 이재명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김인섭도 1월 내지 2월 초, 늦어도 2월 초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지금 김인섭도 백현동에서 불법이 드러났고 그러한 이재명, 정진상 등의 배후에 의해서 엄청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미 모든 백현동 비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수사로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무슨 용도 변경이 4단계나 뛰고 그다음에 용적률이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그다음에 산지법을 위반해가면서 층을 몇 개 동을 더 짓게 해주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를 갖다가 일반 분양으로 바꿔줘서 엄청난 떼돈을 벌게 하고 더군다나 성남도계공을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특혜의 특혜, 온갖 특혜를 다 부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3천억이라고 하는 참 이런 황당한 이런 부당이득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재명이가 누구한테 책임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도계공까지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건 김인섭하고 정진상 이 둘이 관련된 그런 거 지금 사건이고 그러나 결국은 이재명 본인이 몸통이다. 왜냐하면 결국 부동산 인허가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을 떠올릴 수도 없고 그가 바로 자신의 선대법원장 출신이었던 김인섭 그다음에 정진상 등과 함께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김인섭에 대해서 의심 선고가 나올 텐데 그 내용은 곧바로 이것도 역시 김용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것을 그 판결문에 그대로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여튼 총선전에 터질 이재명의 시한폭탄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저기서 쬐깍쬐깍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재판부가 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2월 정기 인사전에 이걸 갖다가 마무리 짓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또 하나의 방화벽이 조만간에 무너진다. 김용에 의해서 그다음에 무너질 방화벽이 바로 김인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공직선거법 거짓말 관련해서 형사비 34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문기 건 백일화에 거짓말 드러났고 그다음에 백현동 비리, 바로 백현동 비리 관련해서 이게 드러나니까 황당하게 거짓말했던 부분이 고소, 고발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당시에 성남시에서 이재명 밑에 있던 공무원들이 실무 과장들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이재명의 뺨을 때리는 재판장에서 이재명의 뺨을 때리는 이재명의 이 거짓말에 대해서 재판장 앞에서 아주 직격탈을 날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국토부하고 공문을 갖다 주고받고 대화했던 바로 그 인물들이고 국토부로도 전해드렸던 내용이라든지 공문을 이재명이 직접 보고했다. 이런 걸 재판장 앞에서 나오는 사람마다 성남시 공무원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압박, 어떤 직무위기 협박 이런 거 없었다. 이재명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걸 재판장에서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재명이 사실상 선거법 관련해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아주 죄질이 안 좋죠. 지금 김문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백현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백현동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뭡니까? 자신의 그 측근 김인섭, 정진상이 끼워가지고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이게 드러나니까 거짓말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김용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엄청나게 뒤를 바지고 거기서 고문돈을 받아서 자신의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부정한 자감을 쓴 거 이게 드러나니까 거짓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김용이가 본갓 위증까지 하고 위증교사까지 하다가 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가 심각하게 이재명의 범죄 혐의 몸통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1심 선고가 하나하나 터지고 있다. 형사합의 33부에서 지금 이재명의 위증교사, 아주 추악한 범죄입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구체하게 정치생명을 연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진성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1월 8일 날 재판을 열고 사실상 결심 공판을 하겠다. 그래서 서중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별다른 이의제의가 없으면 한 번 재판 열고 끝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재판에서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법정이 밝혔어요. 33부가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 오래 갈 일이 없다. 그다음에 증거가 분명하다 이런 것이고 이미 재판부가 이재명이 이거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이걸 좀 완전히 신중을 굳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위증교사를 했다. 이렇게 사실상 굳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따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봤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한 번, 다음 한 번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할 정도가 되면 그리고 이제 재판을 몇 번 할 수는 있겠죠. 몇 판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증인이 누가 나오냐면 김진성 씨가 또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뻔한 얘기입니다. 지금 김진성 씨 얘기는 그대로 지금까지 수사에서 드러난 그 얘기를 그대로 다시 재판부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이 김진성 씨에 대해서 먼저 선고를 하고 결심 공판 끝내고 선고를 한 뒤에 재판이 몇 번 더 된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볼 때 두 번, 만화에 세 번이면 끝나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이 위증교사가 관련해서도 총선 전에 1심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어떤 흔한 방화벽도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실하고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달리 어떤 그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가 이화영의 변호인, 민주당 소속이고 경기도 의원인 김광민이라고 하는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김광민이가 무슨 이런 유튜브, 이게 아마 오마이뉴스 쪽의 유튜브 같은데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신의 견해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을 갖다가 얘기해가지고 그대로 걸렸습니다. 지금 김광민 변호사가. 그래가지고 이화영이 지금도 굉장히 사실상 변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죠. 이화영의 변호인이라는 게 전부 이재명 변호인인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있는 변호인마저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보면 이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대북송금을 했는데 대북송금이 바로 이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회계에서 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가지고 얼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좌파 성향이 유튜브에 나와서 떠든 걸 여기서 어떻게 딱 잡은 것 같습니다. 김성태 측에서 바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화영, 이재명은 더욱 호로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실관계 시점에도 맞지가 않아요. 대북송금을 한 것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주가가 올랐던 것은 2016년에서 2018년 5월까지다. 이때 지금 오르기는 올랐는데 지금 이 김광민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북송금 이것이 알려진 것은 최근에 알려진 겁니다. 수사를 하면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쌍방울이 북한과 경제협력 협약식을 맺은 것도 2019년 1월 17일이기 때문에 8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억지로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대북송금, 이재명이 결국은 자신의 야유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집정될 수는 없고 북한이 돈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화영, 정진상 등을 통해가지고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의 스마트판비용 500만 불을 내기하고 이재명의 대북방법을 위해서 300만 불을 내기한 이 부분이 드러나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무슨 김성태가, 쌍방울이 대북송금한 것이 주가조작 때문이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얘기했다. 바로 고소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이화영도 더욱 골치 아플 겁니다. 이게 지금 재판부도 완전히 깐깐한 법과 원칙의 보수 성향의 이런 재판부로 바뀌었고 주변에서 하나하나 지금 이재명의 방압에게 무너지고 있죠. 김영희 법정에서 구속되고 김민섭이도 조만간에 이제 구속이 되고 여기서 판결문에서 이재명을 때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인하가 권장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쌍방울은 본인이 잘할 것이고 이 쌍방울에 돈을 갖다가 내게끔 해가지고 이화영이 뒤에서 배후에서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볼 때 가문 갈수록 내가 지금과 같은 이런 거 이재명 눈치만 보는 이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가지고 왔다간 더욱더 어려워지겠다. 이런 불안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지금 하나하나 이들이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총선 전에 이재명을 둘러싼 방화벽들을 몇 군데서 지금 광평하고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